아우 지금도 눈에 서네요 우리 집이니 뭐 우리 동네 학교 그림 많죠 우리 명자 길자 생각이 많이 나고 푸른 하늘 우나서 그런 거 하면 평양 어렸을 때 생각나고 네 저희가 그때 선생님 인터뷰 했었잖아요 인터뷰를 통해서 저희가 선생님 고향을 다 만들었어요 어머 그랬어요 나 또 울리려고 나 벌써부터 눈물 나오려고 그러잖아 아 어머 판문점 나왔다 어머 세상에 자 이제 판문점 올려갖고 나만에서 북쪽으로 넘어갖고 오 세상에 아휴 넘어왔다 어머 내가 이렇게 이북으로 왔어 아이고 우리 경림학교 제2국민학교 내가 13살 때 나와서 지금 70년 동안 이렇게 내가 평양을 이렇게 판문점 걸쳐서 지금 왔네 다 생각나요 학교에 가서 어렸을 때 합창단에서 노래하던 추억 연극하던 추억 다 눈에 필름처럼 지나가 복숭아 꽃 살구 꽃 아 여기 남은 꼬리 남은 꼬리 저기 도매시장인데 우리 맨날 거기 가서 오징어 다리 몰래 뜯어 먹고 또 몰래 멸치도 그냥 주먹으로 와서 먹고 아이고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떨려 집에 오니까 떨리고 눈물이 막 나와요 눈물이 막 나와요 눈물이 자꾸 나서 어떻게 나 눈물이 자꾸 나서 어떻게 나 엄마도 보고 싶고 아버지도 보고 싶고 큰엄마도 보고 싶고 오빠도 보고 싶고 언니도 보고 싶고 다 보고 싶다 명자야 길자야 너희들도 다 잘 있지 너들 9살하고 6살에 헤어졌는데 70년이 지났네 아 아 아 kt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